네 안녕하세요. 바오버템입니다. 오늘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할머니가 문을 못 열어요. 하면 이렇게 흔들면 할머니도 같이 춤춰봐 봐요. 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헥? 됐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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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멀 모드 중에 됐어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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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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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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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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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다 いわゆるハーモニー ピラルってアノンだね 装置されてた ふりしぎゅりの声に上がる しぎゅりの声に帰る 다른 데가 없어 리퍼야 리퍼가 어디 일단 좀 기자회 좀 하세요 리퍼 찾고 있어요 당신을 찾는 게 아니에요 스파크 플러그가 리퍼야 너 어디 있어 리퍼چال저 리퍼 상훈이 아직도 뭐라 냈니? 니퍼야, 니퍼야. 어딨어? 니퍼야. 니퍼야, 어딨니? 너가 필요해. 너가 필요하다고. 진짜 여러분 니퍼 어디 있는지 아시는군요. 니퍼가 여기 있을래. 집이 얼마나 낡았으면 삐끗아 삐끗아 소리가 나냐. 깜짝아! 뒤에서는 한명이가 부활하는 데가 두 군데가 아니었구나. 저 소풍 다시 어떻게 먹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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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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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귀 놀랬잖아요. 아니! 내가, 니가 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소풍 다시 하면 빨리빨리가 맞죠? 제가 이런거 아름답게 해봐도 돼. 우리 원장님의 와투가 있고, 지금 우리 원장님이 그동안 그런지, 이제 마지막엔 구경하는 데가 14초로 3일 안에 충분히 생각하는 데가 15만원을 세우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만 하도록 하죠